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뉴저지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현재 세 번째 발표가 돼서 스몰 비즈니스 이머젠시 어시선스 그란트 발표가 된 내용 세 번째 신청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리 레스토레이션의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프리 레스토레이션이 끝마치시고 나면 각 비즈니스별로 해서 신청하시는 시간 날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비즈니스의 네임, 그 다음에 현재의 비즈니스 타입, 그러니까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그리고 개인회사인지 그리고 현재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언제 설립이 됐는지, 텍스 아이디 넘버 그리고 만약에 W2 폼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W2 폼을 보고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의 2019년도나 2018년도의 레비뉴, 앤뉴얼 리포트에서 레비뉴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은 오픈 날짜가 Monday, October 19일부터 10월 19일서부터 9시부터 오픈이 되어 있고요. 마감은 10월 27일 5시까지 마감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꼭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나신 다음에 지금 중간에 보시면 레스토랑, 푸드 서비스나 드링킹 플레이스 같은 비즈니스이신 분들은 10월 29일 아침 9시 목요일날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명 이하의 직원을 가지고 계시고 W2 폼을 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아침 9시 10월 30일 금요일이죠. 그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싼 내용이지만 5명 이상의 직원을 W2 발행하시는 분들은 11월 2일 Monday 아침 9시에 그리고 접수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cv.business.njgov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스3 그란트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중복하셔서 하실 필요 없고요. 안 하셨던 분들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작성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꼭 하셔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다시 한번 컨펌을 하시고 보내시게 되면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메일을 받으시게 되면 그 내용에서 바로 컨펌을 눌러주셔야지만 되고요. 컨펌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확인이 됐다라는 메일을 꼭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메일 주소와 타이틀, 폰 넘버, 그 다음에 성과 이름 작성을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핑크 색깔과 블루 색깔이 있죠. 보시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Your Email Requires Confirmation이 있습니다. 이 컨펌 이메일 단추를 꼭 누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받으시고 나서 거기에서 컨펌을 했다라는 단추를 꼭 눌러주셔야지만 이 다음번에 로그 하셨을 때 이 블루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블루 색깔이 없어진다는 소리는 컨펌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등록되어 있는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부터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Start My Pre-Registration, Click Here 이라고 1번과 2번이 있죠. 그 1번과 2번을 눌러주셔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Contact Information,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DBA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DBA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비즈니스 주소, 그 다음에 Commercial Location, 홈베이스이신 경우에는 홈베이스 주소를 입력을 하시게 되고 다시 Next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Organization Detail, 그래서 현재의 비즈니스가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업체의 소유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주식회사인 경우죠.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소유주인 경우에는 기재를 해야지만 되고요. 다음으로 묻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사업체의 EIN 넘버, 그러니까 이제 Tax ID 넘버가 되고요. 사업체의 고유식별 번호 EIN,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그거를 넣어주시게 되면 되고요.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게 이제 귀하의 업체는 Schedule C 또는 E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합니까? 자, 이 내용은 세금 보고를 2019년도, 18년도에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의 컬럼에 보시면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ret Number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업체는 WR30를 신고합니까? 이 WR30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2 Form을 발행을 하시는 회사인 경우에는 WR30를 신고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합니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적어주시고요. 2020년도, 2020년도 1분기 또는 2020년 2분기에 WR30 신고서에 신고된 풀타임 종업원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최근에 신고된 종업원수를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다음 화면에 현재의 비즈니스 택스 리턴을 뉴저지에 언제 보고한 걸로 서류나 이 내용을 넣겠느냐. 대부분 2019년도를 선택하시겠죠. 2019년도 선택을 해주시고 Next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의 비즈니스 스타일 중에서 소수민족 사업자냐, 아니면 여성 사업자냐, 퇴역 군인 사업자냐, 그리고 장애인 사업자냐, 아니면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다. 뭐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다라에 클릭을 하셔도 다섯 번째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NAICS 코드,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업종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내가 현재 비즈니스의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음식점인 경우에는 NAICS 코드가 722로 시작을 하고요.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하 또는 NJWR30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부분. 소기업의 풀타임 W2 폼의 종업원 수가 6명인 업체, 이런 걸 잘 따지셔가지고 그 NAICS 코드, 사실은 그란트 처음이나 두 번째, 지금 세 번째도 그러고, 이 그란트 신청을 하실 때 NAICS 코드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작성을 하셔서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의 답변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체가 도박 또는 게임에 관련된 업종입니까? 그 다음에 성인용품, 서비스 재료 또는 제품을 제공합니까? 사업체가 경매나 파산, 자산 판매, 초저가 할인 판매, 그러한 유사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체가 임시 판매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행상, 팝업스토어, 이동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같은 거죠. 그런 업체입니까? 사업체가 옥외창고의 회사입니까? 그리고 사업체가 소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을 영위합니까? 사업체가 불법적인 사업을 영위합니까? 대부분은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Yes와 No가 나오는데요. No이시겠죠? 그 다음에 Next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는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전자서명을 하시는 꼴이 되는 건데요. 본인은, 여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본인은 신청인 본인이나 대신해서 EDA에 제출한 정보를 EDA가 요청된 보조금 지원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주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정보가 고의에 의한 허위인 경우에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EDA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재정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화에 따라서 뉴저지의 문서에 적힌 서명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그러한 전자서명이 구속력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또 이러한 문서의 서명한 서명으로서, 귀화도, 나라는 소리죠. 전자서명에 구속받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 I agree 부분이죠. 나는 전자서명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허락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ll name을 last name하고 first name 다 쓰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I'm an authorized signer 이런 부분이 있죠. 나는 전자서명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이 조직을 대신해서 권한을 가진 서명자이며, 상기 약관을 동의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메일 주소, 본인의 이메일 주소 입력하셨던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이메일 주소에 대한 내용은 사전 등록 및 신청과 관련된 업데이트 상태 및 계약 사항을 내가 이 등록된 이메일로 모두 받겠다. 이런 내용을 understand 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Submit를 하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Confirmation Number를 받으시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Pre-Registration Submitted라고 나와서요. 언제 중간에 보시면 Registration 한 날짜 이메일 주소가 Confirm으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토랑은 언제쯤 이 내용에 대해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아침 9시고요. 그 다음에 5명 이하의 사업장은 10월 30일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5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11월 2일 아침 9시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o to my Application List 등록되어 있으신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 내용을 꼭 받으신 다음에 언제 접수를 하는지 그 내용을 꼭 상기하시고 알아보고 주시면 되고요. 이 Pre-Registration Number는 처음에 M-O-L-A로 시작을 한다는 점. 중간에 보시면 있죠. Your Pre-Registration Number is. 그래서 M-O-L-A로 시작한다는 점. 이게 아니면 제대로 접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뉴저지에 살고 계시면서 비즈니스 하시고 장사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그란트 세 번째 대용에 대한 금액은 대략 5,000불서부터 몇만 불 단위로 사업장에 따라서 세금 보관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뉴욕휘다리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쉰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